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주학적 입장에서 결혼하기 어려운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 시대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통념은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한다는 고착된 사고보다는 인연이 있는 이성과 서로 좋아하게 될 때 결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학적 입장에서 독신주의가 아닌 결혼하기 어렵거나 못하는 사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량의 원리는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주의 구성상 서로 이성인연이 어려운 사주들은 좀 있습니다. 사주학을 연구하는 우리 학인들 입장에서 이러한 사주가 결혼하기 어려운 사주더라 하는 정도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결혼관계를 알아보려면 우선 재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재성이 많은 남자는 재다신약이든 신강한 사주이든 간에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재사주는 여자관이나 여자 선호도 여자 의존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무재사주는 집안의 권유나 관꾼으로 또는 쉽게 누구나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성이 강한 남자는 여성관이 분명하고 기대치가 많으며 의존도가 높아서 여자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신강하면서 재성이 강한 남자는 자기와 인연을 맺을 여자를 찾을 때 웬만한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난명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결혼 상대가 아닐 때는 여러 여자와 사귀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결혼하기는 참으로 힘든 사주입니다. 재다신약인 난명은 자기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 대한 갈망은 높은 남자입니다. 재다신약 남자의 특징은 여자들과 친해지기 쉬운 여성 친화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열 여자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여자에게 강한 끌림이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 성사가 잘 안됩니다. 요행수로 성사된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다신약 난명이 여자에 대한 꿈은 원대하지만 결국은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성 간의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난명 입장에서는 여자를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식상이 필요하며 여자에게는 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성이 무력한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대방과의 교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상과 재성의 흐름을 잘 보면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난명에게 식상이 있다면 결혼이 빠르긴 하겠지만 없다고 해도 여자만큼 결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간이 스스로 재성을 쫓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며 또 여자는 관성을 직업과 함께 쓰지만 남자는 직업과 여자를 다르게 쓰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힘든 남자 사주 중에서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비겁이 신강한 사주로 극파되어 재성과 관성이 없는 사주 월지와 일지가 충하면서 지지의 충이 많은 사주 사주의 인성이 흉신이면서 식상이 없는 사주 월지 비겁이 귀신이면서 식상이 없는 사주 등이 결혼에 어려움이 있는 난명입니다. 이 명주는 나이가 꽤 먹은 난명인데요. 결혼은 물론 아직까지 연애다운 이성교제를 해보지 못한 난명입니다. 이 명조 어디를 봐도 금기운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은 여자 또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필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많은 경우이므로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너무 늦게 들어오고 또 유대운에는 월궁을 묘유충하기 때문에 일신상의 고비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명조입니다. 다음에는 여명의 결혼운을 보겠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무관이거나 무죄의 불리한 구조임에도 결혼을 잘 하는가 하면 관이 많거나 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유리한 구조임에도 결혼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구조상 가장 중요한 것은 번식의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상이 번식의 결과물인 자식의 자리입니다. 식상이라는 식성이 번식의 욕구를 뜻하므로 스스로 이 욕구가 없으면 관이 강하게 자리 잡거나 재가 강하더라도 결혼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여자 사주에 관이 있다 하더라도 무력하거나 직업적인 입장으로 주변 글자와 합을 하거나 무리를 지으면 관을 남자보다는 직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업무상 결혼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결혼하기 힘든 여자 사주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일관이 양관이면서 월관과 일지의 비겁기운이 강한 사주 목화기운 등 발산의 양기가 강하고 관성이 없거나 극파되는 사주 월관과 일지의 발산의 양기에 의해 식상이 혼잡한 사주 비겁이 신강한 사주로 상관, 용신이 월지 또는 일지에 있는 사주 상관과 편제가 강하면서 월관 또는 일지에 있는 사주 등 이런 여명은 결혼하기 힘든 여명입니다. 겹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공부 차원에서 십성과다와 흉살에 의한 영향력도 볼 수 있습니다. 식상이 많다는 건 활동적이고 활달하지만 남자를 극하게 됩니다. 인성이 많으면 성품이 반듯하고 온화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고 의존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습니다. 재성이 많다함은 남자의 경제력을 지나치게 따지는 성향이 강합니다. 비겁이 많으면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서 상대 남자와의 자존심 대립이 강해서 쉽게 결혼하질 못합니다. 형살은 명주의 성향이 스스로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도화가 많으면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매력도 있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 되기 쉽습니다. 귀문가는 비정상적인 성격이나 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까탈스럽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주는 6월에 신의 일주로 태어난 여명으로 군비쟁제에 신강한 사주입니다. 연월간의 편제가 일지와 시지의 뿌리를 두니 재성 목기운이 왕합니다. 아쉽게도 시간, 신금과 월지, 유금이 재물을 깨뜨리니 재물복이 약해지는 사주구조입니다. 일지 해수를 활용하고 신강사주의 관성인 화기운이 없다 보니 기본적으로 남자운이 빈약합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사이는 괜찮으나 상사 등과는 대인관계가 불편하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지의 합이 발달하여 정이 있고 인간미도 있으나 반면에 여장부적인 특징이 있네요. 재물을 두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군비쟁제의 형국이므로 관성인 화기운이 들어와도 본인의 남자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결혼이 어려운 사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느 하나의 십성이나 신살만으로 판단한다는 건 너무 편협하고 단순한 판단이므로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확인하고 간명하는 것이 사주 분석의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